구판을 하나도 안 사갖고 봤어요. 제가 사진찍은거 잘하셨습니다. 오 신기한데 하고 손 떼었거든요. 그거 단차가 장난 아니에요. 아 그 저번에 그 그 뭐야 YF19 그거 하다가 아 이건 망할 수 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안해 그래서 이제 아 신기하네 그냥 거기까지 근데 진짜 신기한거 많더라구요. 완전 또렷짝 풀어부터 시작해갖고 국내에서는 보다 재고가 다 사라졌는데 어우 대만에 가니까 잔뜩있었고 진짜 반갑더라구요. 뭐 동대문이나 동대문에 있는 장난감시장 그런 데 가면 있네? 없어요 이제 거기서 다 털렸어요 형이 사갈사람도 다 사갖거든요 살사람도 없다 형이 살사람이 있는데 물건이 높죠 이제 제보는 이제 다 다 털렸어요. 다 털렸어요. 다 털렸어요. 다 털렸어요. 다 털렸어요.